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강남구도 약 넉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곳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 전셋값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.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. 지난 3월 대선 직후 전용 108제곱미터 호가가 45억까지 치솟았는데, 최근 들어 2억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. 비싸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영향이 덜한 곳으로 알려졌지만, 전체적인 시장 하락세에 주춤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체의 설명입니다. 어차피 대출이 안 나왔고, 토지거래 허가 의혹이기 때문에 실입주를 다 해야 되고. 예외적인 시장이었는데,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라든가 경제 상황을 사실은 여기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.03% 떨어져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. 특히 최근까지 신고가를 이어온 강남구도 약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, 서울 2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서초구만 올랐습니다.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경기도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,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신고가가 금액적인 버팀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,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하락 안정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.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.02% 떨어져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. 강남, 서초구 모두 보합 전환됐고, 서울에서 송파구 한 곳만 올랐습니다. 높은 전셋값에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쏟아지면서, 전세난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.